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성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입템은요 짠! 허클래스입니다 베스트셀러 MS631B의 후속보선이래요 마이크 스탠드이고요 MS631B 플러스입니다 우와 우와 짠 얘는요 우선 무게부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역시 이런 스탠드들은요 무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통 제가 이게 지금 75,000원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 스탠드 사실 비싸게 돈 주고 사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1, 2, 1, 1만 8천 원만 2만 6천 원짜리 샀다가 결국에 다시 사게 돼요 그게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처음에 살 때 좋은 스탠드를 하나 사놓으면 정말 오래오래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하셔 봐야 되는 겁니다 어? 연결하는데 굉장히 쉽게 연결되는 거 같죠? 짠! 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얘 높이 조절해 주시고요 거꾸로 됐구나 이렇게 높이 조절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걸로 높이를 이지 붐이라고 해야 되나? 네 이렇게 그냥 버튼으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아이디어 상품인 거죠 네 그래서 한 손으로도 높이 조절 가능한 이지 그립이고요 그리고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으로 전체되어 있고요 이 삼각대도 지지력하고 내구성을 엄청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서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 클립을 보면 얘도 이제 이지 마이크 클립인데 표준 크기 마이크 스탠드에 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열어셔서 오 다 너무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구나 이걸 딱 넣은 다음에 그냥 딱 닫으면 됩니다 딱 이렇게 닫으면 돼요 네 우와 이거 이렇게 그러면 마이크를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끔 오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제품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다른 마이크도 할 수 있게 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여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돌려가지고 근데 얘는 진짜 이지 플립 클립이라서 그냥 이렇게 껴 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짜 편해요 진짜 뭐든 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길이 조절이나 이런 거는 돌리는데 다른 거는 다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한 거 같습니다 지금 조립하는데 별로 안 걸렸죠 네 제가 허큘레스 얘가 지금 가격대가 75,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만 얼마짜리 사가지고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그리고 2만 얼마짜리 사가지고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그 정도로 튼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허큘레스 스탠드 마이크 스탠드 이고요 어 MS631B 플러스 모델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 고마워 고마워